모두들 털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털쌤 성격 유형 검사. 사실은 MBTI가 많은 갑론 을박이 있죠. 장당히 있습니다. 놀랍게도 12년, 13년 전에 심리학과에서는 MBTI 테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했죠. MBTI는 명확한 단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하지만 그게 요즘 거의 유행처럼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MBTI를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게 ENFJ로 나왔는데 MBTI는 원래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변할 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해주는 것보다는 역할, 사회적인 요구 이런 것 때문에 무료로 그냥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재미. 이건 정말 100% 재미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절대 재미.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자,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저는 원래 이쪽에 동의, 완전 동의였다가 요즘은 제가 좀 심력이 딸려가지고 중립해서 한 요정도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해야 한다. 요거는 동의지. 제가 취미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제가 예전에는 이거였어요. 공감의 화신. 공감의 화신. 하지만 지금은,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져요. 아까 이렇게, 물론 측은지심이 발동하죠. 제 안에서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어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적으로 과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고통스러운 것일까? 이러면서 관찰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저는 약간, 이쪽이거든요. 안 될 말 수 없는 거고! 이러면서 달리는 편이에요. 대비책을 안 세우진 않아요. 그렇다고, 정말 그냥 플랜 B, C, D, E, F, C, 플랜 Z까지 세우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플랜 B 정도? 이 정도? 대비책 세우는 그 사이에 그냥 실패의 경험을 한 번 더 하자. 이런 느낌. 자,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요거는 제가 좀 잘하죠.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해주기 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요거는 제가 원래 옛날에 그 직업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해야 했던 때에는 비동의 이야기였죠. 인싸 중에 핵인싸 같은 행동을 많이 했죠. 지금은 약간 수줍음도 에너지도 딸리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에 좀 더 가까워요. 아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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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흠, 이거 어렵네요. 어렵네. 연재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매우 동의거든요. 근데 연재가 아니다. 그러면 일단 지르고 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 다음 이쪽까지는 아니야. 완전히 완료하고 시작한다. 여기와서 점점 이쪽으로 연재 외의 스케줄은 한 요정도? 요정도?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감상적인 편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털쌤은 감상적인 편인가요? 이성적인 편인가요? 감상에 반대는 이성이 아닌가? 차가운 기계같다 인간미가 없다 여기 중간 비동의 두번째 인간미 감정 이거보다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차갑고 계산적인 이해타산적이다 요런 느낌인가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는 그런거야? 나를 보는 크루들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주로 이쪽에 많이 가있네 이쪽에 둘 다 있지만 조금 이성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쪽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 잘 모르시네요 저는 이성을 가지고 저의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잘 통제하는 나 이쪽입니다 땡 근데 왜 저희한테 왜 그래요?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나는 일단 그냥 해보는 편이에요 필요하니까 하는건데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동의 살짝 살짝 동의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곤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종범 털쌤 저는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것 같으신가요? 동의부터 비동의까지 1,2,3,4,5,6,7 숫자 부르세요 오늘의 종범쌤을 뽑아주세요 오늘의 털쌤은 숫자로 숫자 6,5,3 3 여기도 있네 6,5,6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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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요기 왔다갔다 하시네요 아무도 7은 없네요 정답 7입니다 웹툰스쿨의 중요한 학교 그 푼 뭡니까 이것이 지금의 나다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난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저는 7입니다 7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면 의심하지 그리고 작은 실수를 반복해 그리고 의심하죠 나 뭐지? 나 멍텅굴인가? 이런 생각 하죠 근데 이제 작은 실수 하나를 했을 때는 전 7입니다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자 요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의 털쌤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어렵지 않다 1번부터 7번까지 1번 나왔고요 3 나왔고요 3 7 나왔어요 7 진짜 동댕님 7이야 7 11111은 엄청 엄청나게 1이군요 오 3번 동근있네 의외로 어려워하실 것 같다 관심 가는 사람한테 대화를 시작하기가 여기서 관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꼭 이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성적으로는 100% 안 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매력이 있다 지적이다 재밌다 흥미 있다 뭐 취향이 마음에 든다 여러 가지 정답은 1번입니다 저는 첫인상을 난 어떻게 볼까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나 하면 뭐 나중에 보완하지 뭐 이런 0 나왔어요 여기 0 여기 0 0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없다? 이거는 관심이 아주 있죠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의 해석이 나와도 흥미롭군요 존중합니다 재미있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와 다른 해석을 들었을 때 저를 공격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물론 상대방이 내 해석을 공격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부터 저의 관심사는 그 사람의 해석이나 취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좁은 좁은 마음가짐에 대한 대화로 달려갑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아 이거 어렵다 이게 MBTI 테스트가 정식을 하면 좀 나는데 이렇게 가끔 이런 걸 하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감정을 신호로 받아서 이성으로 판단하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다 좋다 이 감정을 딱 받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가 안 좋은가 결과적으로는 이성을 따르는 건가 이건 마음을 따라가긴 하거든요 이건 어렵다 이건 이 정도네 이 정도 이 정도네 이 정도 누가 보면 다 진짜 옴닉인 줄 알겠네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다 아 연재할 때는 일정 계획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연재 안 할 때는 즉흥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야 연재할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가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다 요즘은 약간 이쪽인데 평소에는 저는 평소에 나는 이쪽이네요 그래 평소에 이쪽이 평균적으로 이쪽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는 편이다 걱정은 아닌데 궁금해야지 이거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남이 모른다 나는 관종이니까 관종입니다 관종 저는 기본적으로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적당한 저의 관종력을 인정해요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하십시오 이 정도 근데 솔직히 이 여기 이 문제에 비동의가 있을까? 남이 나를 보는 거에 대해 정말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하 20대 때 저는 여기였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요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이거는 이제 자가로서 당연히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큰 만족감을 느낀다 자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웹툰 숙구를 하는 걸 보면 여기인데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땐 여기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털샘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1부터 7까지 적당히 3에서 5 이 정도? 남의 성공을 도울 때 진짜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진짜로 한 이 정도? 1 정도? 근데 그게 나의 성공에 도움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데 이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나는 이 크루 분들이 뭐 나에게 돈 받아가지고 뭐가 잘 됐어 그 자체로 굉장히 좋아요 1번 근데 그게 반드시 카르마 카르마에 의해 나를 도울 것이다 요런 느낌이 들거든요 웹툰 스쿨을 그래 요거는 웹툰 스쿨이니까 요렇게 사실 맞긴 맞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는 작가님의 석궁에 이용당했군요 다 내게 이용당한 거야 나한테 끝까지 이용당해서 승승장구해라 죽어봐라 반드시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말 거야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다음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요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의 쪽이라는 거 아시겠죠 많은 건 맞아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진 않아요 한 요정도로 합시다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비동이 끝 7번 전 진짜로 그냥 던져버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7번을 하자니 너무 거짓말이라고 보일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하진 않아요 한 요정도 요정도인 것 같아요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받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가능한 피하고 싶다 어렸을 때의 털샘은 7번입니다 지도자 역할? 맡겨줘 내가 잘할 수 있어 왜이낫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나이 먹어서 귀찮아지고 있어 요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뭐야? 이 질문을 마주한 예술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들은 비동인을 많이 하고 예술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동의를 많이 할 것 같아 요정도? 6번? 요정도? 근데 너무 긴데요 이거?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어... 사람들이 감정보다 이성을 중지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요거는 조금 동의하는 편이에요 너무 감정을 바로 잡으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저는 요정도 이성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휴식을 취하게 되라 집안일을 먼저 끝내길 원한다 비동의! 무슨 소리야? 먼저 쉬어야지 어떤 분들은 집안일을 다 끝내놔야지 내가 지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일단 등부터 대요 등을 대고 내 안에 이 충만함이 차오르면 갑자기 집안일을 막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많이 못하지만 요즘에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야 요즘은 많은 사람 누구냐 진짜 악랄하다 즐거울 건 또 뭐야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즐거울 건 또 뭐야 여러분이 바라보는 털쌤 과연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거울까요 1부터 7까지 불러주세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인식 궁금해요 인간은 참 재밌어 아니요 논쟁 논쟁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는 사람 둘이서 언쟁을 막 하고 있어 막 서로서로 막 근거를 들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오 꽤 갈리네요 정답은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몹시 즐겁다 즐거워서 미치겠다 중재하면서 즐긴다 중재는 중재고 아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핵심적인 사안이 뭐구나 그 여러분도 이게 작가로서 말입니다 갈등을 던져주면 캐릭터가 명략해지죠 다른 사람의 논쟁을 보고 있으면 회색으로 보이던 두 캐릭터가 점점 총 천연색으로 바뀝니다 제 눈에는 보면서 어 이 사람은 요 부분이 영린이네 그거를 건드리려고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피해가려고 존중하려고 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분노하네 이런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더 알 수 있잖아 작가로서 작가로서 그 사람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논쟁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요거는 진짜 중립이다 주의가 끌린다고 겁나진 않은데 주의를 끌려고 하긴 너무 귀찮아요 앉는 편이다 요정도 요정도 저는 관종이니까요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난다 이건 비동입니다 저는 좀 쭉 가요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여러분 여러분 보기 어때요 저만큼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날까요 제가 저는 비동이 7번이에요 짜증이 왜 나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아 요거는 거의 여기죠 여기 일단 해야 되는 거 약간 일단 해야 되는 거 이건 비동이 6번 6번 4호 세계에 대한 질문 저는 완전 흥미롭죠 완전 흥미롭습니다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저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지금은 여기까지 왔어요 요즘은 저 집돌이 저 혼자서 그냥 악기 만지고 게임하는 게 좋아요 아 사람 변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고독해지는 걸까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그나마 제가 제일 사회적인 상황이에요 진짜로 울지마 왜 울어요 나 동정함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완전 비동이죠 원론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데 이론 중심의 토론 완전 꿀잼이지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요거는 저는 완전 동의죠 심지어 저하고 키보드 배틀을 떴던 이상한 사람의 상황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하고 쉽게 합니다 후천적으로 발달시키고 연습한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연습 많이 했어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전 바로바로 결정했거든요 원래 바로바로 결정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한번 두고 볼까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요정도 옛날에는 여기였어요 뭘 미루어 미루긴 고민을 더한다고 결과가 좋아지진 않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원래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놔두고 보는 편입니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요거 요거 여러분 궁금한데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털샘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한번 결정하면 안 돌아본다 계속해서 아 이게 맞나? 저게 맞았나? 딴 거 할 거 그랬나? 생각한다 이쪽이 좀 더 맞네요 저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아야 마감 마감을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마감 못합니다 방금 내가 친 컷 너무 작지 않을까 방금 전에 친 대사 너무 길지 않을까 컷 사이 간격 너무 좁지 않을까 이번 화컷 너무 많지 않을까 주인공 앵글 이쪽이 너무 좁지 않을까 다시 생각하지 않아야 이쪽이 마감률 높은 쪽이구요 이쪽이 마감률 낮은 쪽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왼쪽으로 갈수록 마감을 잘하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감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다 퀄리티가 좋아지냐 아닙니다 차라리 리메이크를 해 이거는 만화가를 위한 질문이다 저는 이쪽입니다 혼자면의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편이다 야 20대 때는 이랬어요 동의 20대 때 공연에 뒤풀이에 술 먹어 밤새 아침 봐 못가 집에 못가 이런 거거든요 잠은 죽으면 평생 잔다 그 전에 자지마 이런게 이제 20대 저였어요 지금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 일주일의 피로를 풀 땐 역시 블릿 법원 온 더 락 한 잔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아니면 크리스마스 메들리 이거면 되지 달리와 아내마 함께 앉아있으면 된다 이런 거 파티 피플이었던 때는 이미 10년 전에 어딘가에 두고 왔습니다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아 이거 좋아합니다 많이 못 가요 많이 못 가는데 솔직히 전 미술관 가면 정말 그 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백화점에 갈 때 꼭 살 게 아니지만 그 안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쇼핑 백화점을 가는 건 미술 좋아하는 사람이 미술관 가는 거 비슷하다고 반대로 쇼핑을 싫어하는 사람이 백화점에 가는 건 특수부대의 심리가 나오거든요 Get in, get it, get out 침투해서 최단거리로 사야 될 것에 접근해서 사서 최단거리로 빠져나온다 특수부대의 동선이죠 저는 약간 쇼핑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가면 거의 특수부대가 됩니다 move move 해가지고 아이템 확보했다 그러면 Get out, get out 그래서 이쪽이거든요 근데 미술관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너무 오만한가? 나도 감정을 모를 때가 있지 않나? 아니야 비동이야 이해하기 힘들진 않아요 동의를 못할 때가 있는 거지 대부분 힘들게 그렇지 이거는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 있습니다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물론 여러분 이거 계획대로 할 수 있다랑은 별개인 거 아시죠? 계획대로 한다랑은 별개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계획하는 건 좋아합니다 요정도? 3번 정도로 좋아해요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아 불안함 예전에는 동의였어요 거의 없었어요 불안함? 그게 뭐임? 안 될 수 있지 뭐 근데 요즘은 여기까지 왔어요 불안함 요즘 좀 느끼는 거 같아요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지? 나 이대로 괜찮을까? 살짝 불안함에 반대에 서 있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저는 여기로 왔어요 전화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요즘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전화통화를 하는 걸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진짜로 전화 그 통화 통화 공포증이 전화기 있다고 그러죠 저는 비동의 전화하는 게 진짜 전혀 이상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 제 아내 주변에 보면 전화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좀 귀찮고 가끔은 불안하고 이렇대요 저는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왜 그런지도 좀 이해가 가요 저는 이쪽에는 크게 에너지가 안 쓰이는 거 같아요 그냥 전화 해버립니다 해서 왜냐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상대방도 힘들겠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전화통화 힘들겠지 그럼 최대한 내가 친절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 타다 치는 게 더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꼰대가 되는 건가 이렇게 늙은이가 되는 건가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자기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채팅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의견이야 그때 뭐야 저 땡땡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냐 아니면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어떨까 이런 사람일까 저는 다른 의견이 나오면 거의 거의 그거를 거의 약간 강아지가 장난감 갖고 놀듯이 혀 끝에 돌리고 삽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러면서 1번 1번 너무한가 2번인가 1번입니다 이거 1번이에요 이건 작가적으로 후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해 버리기도 했어 1번 맞아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저는 1번이었습니다 야 뭐하냐 나와라 지금은 7번이에요 야 가장 극단적으로 변하는게 이거네 너무너무 귀찮고 하기 싫어 옛날에는 1번이었어 뭐해 집에서 뭐해요 나와 놀자 내가 갈게 옛날에 그런 식이었어요 각자 딴거여도 모여서 하자 이런 식이었어요 20대 때 나 너무 힘든가 봐 요즘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제가 여러분 그 라이브 때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인간이 계획을 세우면 신이 비웃습니다 하하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계획을 세우네 이러면서 저는 계획은 세우지만 차질이 생기면 뭐라 그러죠 임기응변 약간 여행을 갔는데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아싸 지금부터 모험이다 그렇게 되는 그게 있어요 안해 여행에서 모험이 되었다 이런 반가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동의 쪽입니다 변수가 있으면 즐긴다 이런 느낌 오래전에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지금 한 실수는 후회 안 하는데 옛날에 한 실수는 가끔 후회합니다 나 그때 왜 그렇게 멍텅불이었을까 나 그때 누구한테 피해를 준게 너무 미안해 죽겠네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좀 많다 까진 아니고 가끔 있다니까 요정도 요정도 후회를 하긴 합니다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10대와 20대 때 저는 여기였어요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한 생각 외에 뭐가 중요하지 이런 느낌 10대와 20대 때 많은 분들은 저는 인간의 존재 삶의 이유에 대한 엄청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나이를 드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옛날에는 엄청 했어요 저는 깊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데 답이 없어도 합니다 그게 작품의 테마를 만들어 주니까 요정도인 것 같아요 요정도 감정을 조절하기 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제가 가끔 있어요 진짜 가끔 있어요 정말 1년에 한 1년에 한 3번 있어요 근데 이건 있다 가끔 있다 정도고 저는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면 앉아가지고 구경합니다 구경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좀 아 게임 게임할 때가 있네 게임할 때는 휘둘립니다 내 안에서 올라온 그 용에게 날 맡겨 보통은 제가 감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경해요 얘가 굉장히 굉장히 빠개쳤네 왜일까 뭐 어떤 것 때문에 빠개칠까 이런 느낌 채팅창에 진짜 무례한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걸 구경하고 있어요 내가 저 채팅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네 이거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오히려 난리 치잖아요 저 채팅 뭐야 이러면서 막 빨리 올리자 이러는데 지금 이걸 제 아내가 보고 있군요 제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적색경보 아내가 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감정을 조절을 잘하는 편입니다 저는 달리 어머니께 휘둘리는 제가 이제 아내하고 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휘둘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 안 됩니다 평소를 얘기해야 돼 평소 평균치 제가 아내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아내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휘둘리는 것 같긴 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갈게요 이렇게 이건 명백히 제가 문제야 이건 제가 잘못했어 그래도 체면을 살려주는 편입니다 완전히 그냥 건수 잡았네 이러고 그냥 이렇게 그 엘리미네이션 하잖아요 엘림전 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동의로 가기에는 상대가 정말 내가 보기엔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좀 눈치는 줍니다 야 그래도 이것도 너무 하지 않았냐 중부행 이거 장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여 1번은 내가 보기엔 양심 없는 것 같고 2번 정도 계획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하기 어려워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연재 이럴 땐 이렇게 이렇지 않아 계획적으로 해요 근데 하기 싫은 일 할 때는 이렇게 즉흥적인 에너지로 몰아서 처리하거든요 또 이게 어려워 비동의 이 정도 상대방의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실망할까 봐 걱정한다? 걱정 안 해요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옛날에는 비동의 7번이었는데 혼자 일하는 거 싫어 같이 하자 근데 만화가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기까지 왔어요 혼자 하는 거 좋지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비동의 작가의 작업의 90%는 요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거죠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나서 가는 장소를 좋아한다 1년에 붐비고 떠나서 가는 장소를 가고 싶은 순간은 한 3, 4번 평소엔 대부분 조용한 거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아 닥터 프로스트를 그린 작가인데 바로 알아차리는 건 어렵고 남들보다는 좀 알아차리는 거 같아요 끝이 안나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압도당하는 기분? 저는 작품 볼 때 압도 많이 당하죠 많이 당하진 않은데 그래도 당하죠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절차대로 하는 편이죠 저는 좀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아주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아주 많아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야 이거 어렵다 저 사람한테 진짜 이거는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야 내가 근데 좀만 열심히 하면 저 기회를 내가 가져올 수 있어 근데 저 사람한테 진짜 중요한 기회야 저는 그렇게 이타적이진 않지만 이 정도 마감기한을 지키기 힘들다 아니 잠깐만 근데 여기는 솔직히 모든 만화가들은 1번 아닙니까 1번? 모든 만화가 1번이잖아 그렇잖아 이거 아닌 만화가가 어디 있어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미리미리 어떻게 준비 잘하면 이 정도 세팅창 폭발했죠? 만화가면 1번 골라야지 하지만 저는 이쪽입니다 왜냐 저는 지나간 결정에 대해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쪽입니다 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은 개뿔 하나도 없지 계획대로 안될 거라는 확신이 있죠 이건 비동이야 이 정도 이건 비동이야 어떻게 확신해 이걸 자 이제 검사 결과 봅니다 저는 뭐가 나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최근에 나온 건 ENFJ였는데 당신의 성격 유형은 INFJ라고? 야 제가 E가 아니라 I가 나왔어요 이게 나이 먹으면서 변했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했던 게 ENFJ였는데 E가 I로 변하는 거 외에는 똑같네요 ENFJ는 똑같아요 ENFJ가 INFJ로 약간 내양형으로 41대 59 에너지는 직관형 본성은 감정형 전술은 계획형 자아는 확신형 많은 분들이 ENFJ네요 탐의보장님도 ENFJ입니까? 성격 유형 옹호자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봐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는 괴테 같은 사람이군요 옹호자는 매우 희귀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이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원칙주의적인 성격으로 삶에 순응하는 대신 삶에 맞서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세상에서 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대충 뭐가 좋은 얘기네요 원대한 목표와 야망을 품고 있다고 해서 옹호자가 몽상가와 같은 성격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원칙과 완벽함을 중시하며 자신이 옳다고 하면 일을 끝내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우 양심적인 성격으로 진짜? 자신의 확실한 가치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가치를 따르는 대신 자신의 지혜와 직관을 통해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찾기 뭔가 좋은 얘기들만 써놨는데? 흠 내가 원래 이었다가 아이로 변했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라디오 하고 사람 만나고 라이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아이 중에서는 제일 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제일 아이예요 목적을 중시한다 옹호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낮게 만드는 일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대비를 그 누구보다 고대합니다 전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추구한다 굳이 이게 없으면 유튜브 안하지 제가 매주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것 때문이죠 중요합니다 소수의 사람과의 진솔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건 맞아요 파티피플은 아니야 나는 개인적인 사명감이 있고요 저랑 비슷한 분은 마틴 루터킹 만델라 마더데레사 마리에 곤도마리에 설레지 않으면 버리세요 그런 것 치곤 저는 작업실에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있는데 레이디 가가 니콜 키드먼 영광인데 이건 모건 프리먼 괴퇴 존스노우 이노나띵 존스노우 아무것도 모르는 존스노우 비슷한 쪽인가 존스노우가 제임스 윌슨 하우스에 나오는 윌슨 아라곤 아라곤 아라곤의 이 아닌가 갈라드리엘 톰 커크먼 여기쯤 되면 작품에 나오는 모습이네요 대어대블 대어대블 되게 좋아하는데 대어대블의 머독이 나랑 비슷하다고? 이야 사람 기분 좋게 해주네 정치인 스타일이라고요? 이게 어디가 강점과 약점 보겠습니다 저의 강점과 약점 갑자기 왜 갑자기 영어평가가 되니? 물론 참 이거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번역 번역 어딨어? 잠깐만 크리에이디브 인사이트풀 프린시플 패셔네이트 이런걸 제가 좋아합니다 대중 이런거 네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했던게 ENFJ였는데 INFJ로 바뀌었네요 나이 먹으면서 대충 저의 강점과 약점은 저렇게 됐고요 저도 이제 한동안은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E와 I를 왔다갔다 하는 인프제 엔프제 사이 어딘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프제 라이브 엔프제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